그래갖고 막 작년에는 막 싸우고 막 경찰 오고 막 그렇게 뛰어. 그 자식이 막 그렇게 함부로 오니까. 당연히 관광 이미지가 나빠진다니. 그 자식 그거 못하게 해야 되나. 안 살려면 뭐들로 왔냐고. 막 그지라는데 이게 뭔 소리야. 시청 놈들이 다 똑같은 게 어디야. 시청 놈들이 다 똑같은 게 어디야. 시청 놈들. 시청 놈들. 시청 놈들이 다 똑같은 게. 시청 놈들. 시청 놈들. 좀 불리 TWO. 시청 놈들. 시청 놈들. 시청 놈들을 잡 diesen 게 너무